이 녀석! 어디로 갈라오? 오 개빨리 나와 오 겁나 빠른거 봐라 아 어떡해 거북이같은거 없나? 거북이같은거 으아앗 어어 답이 없어 거북이 다 죽었죠 그니까 어? 이녀석 도망가보렴 로 저기로 아 호흡이 잘맞네 대단해 대단한데 대단해 으아 뭐한거냐 도대체 뭐한거지 으어어우 더 먹고와 아아 래오조 으음 요런 느낌? 으흠 먹어볼까요 이제 슬슬 눈치싸움 거긴 루이즈가 갔으니 안가도 되구요 먹었니 안먹었니 오케 파랑이가 먹었어 이거 내가 먹어버리자 쟤네 끝에서 저러고 있는구나나 여기 마리오가 먹겠다 마리오 뭐 먹었어? 파랑이가 없나?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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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거야 밀어줘 오오오오오오 아 아 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비비고 올라갈 장소 없나? 도넛은 다 뚫고 가는 방법 히아하아 흐하핳하핰핰핰 으오옿 빨리 가 임마 넌 끝났어 응 돌아가렴 음 거기서 기다리면 안되죠 아니 에이 자식들 일을 안하니까 그렇게 벌을 받는거 아닙니까 나처럼 이렇게 뭘 봐 이렇게 된다고? 결국 맞았다 아 두뇌 맞았다 오바야 아 이걸 참 가기가 아 말이 꺼져 노 편히 가는거 아니냐 노 편히 가는거 아니냐 아싹프로해 무기는 뭐야 어? 미친 이쪽이 맞다고? 아니 한번 한바퀴 더 돌아와대 나와 빨리 딱 거기 기다리고 있어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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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이 네 왜 떨어진다 이거 어디갔어 아쭈 그걸로 나가서 그거 뺏을라고 그걸로 나가서 뺏을라고 불안하네 오케 오! 그 쳐준다! 또 있네 흠 지금 보니까 껍데기를 집어던져야되는 상황인거 같애 그쵸? 껍데기를 집어던져야되는 상황인거 같은데 그래요 오! 던졌어? 아! 이러! 아! 그게! 이러면 무조건 이자식이잖아 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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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안던져? 뭐해? 아 온오프 아 온오프 온오프 때문에? 아 온오프처럼 막혔다고? 앞에 마리오가 그랬나본데? 아 온오프 껍데기 어땠어 껍데기 어땠어? 흠 껍데기 어땠어? 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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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격권은 나한테 있다 오케 오케 들어가 안되지! 아아아아 이게 잡히네 와아아아 한번 피했는데 아아아아 아니 와 한번 피했는데 그게 두번째 잡혀? 아 어이가 없네 이씨 아아 아 아 구연패 말고 구연승을 보여주시면 안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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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이게.. 동전이야? 이건 쓴다고 아 미친놈 3 2 3 4 4 3 4 아 미치 오 나이스 바아 역시 끝내주는 게임이야 사람이 4명 모이면 5명이 쓰레기가 되는 게임 저거 맨 끝에 좋아요 싫어요 누르는거는 현재 기분을 물어보는 건가요 아 내가 내가 안들어가서 계속 눌러지니고 있었던건가 아 미안 몰랐어 내가 루이즈인가 어 아임 재능없어 어 예쓰 내려오 어 어 좋은데 왜 시러욕과 박을지? 조금 내린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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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가 빨리 빨리 오케이 ㅋㅋㅋㅋㅋ 좋았어 나이스 야 근데 저 루이지 이쪽으로 들어온거 아니지 아 미친놈이 꺼져 아 미친놈아 어 오케이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와아아아아아이 하하하하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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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하필 붕붕이가 거기 나와가지고 개 어이없네 뭐 붕붕이를 잡으래 뒤에 있는 루이스 따라오게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마치 이걸 위한 모든 모든 판이 짜져있는 듯한 진짜 개 어이없어 아 뭐 탕매드 같은건가 느낌이 이상해 오케이 잘 골랐다 개 망겜이네 할 흥 쟤 누가 먹어 오케이 오케이 먹고와 빨리 먹고오세요 잘했어? 아이씨 개장나네 우빨 똥만 게임이잖아 이씨 어 여기 아닌가? 어 여기 아닌가 모르겠어 파랑이 냄새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서 저거 가버리네 제발 제발 아 여기 뭔데 왜 내가 고른길만 있다군데 이씨 아아 여기 어디야 쟤네도 못찾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찾아 세명이랑 그작에 다 있는데 어이 왔다왔대 아 근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 저걸 야 길막이라도 해라 왜 거기있어 왜 거기있어 아 여기야? 여포인트야? 아 여포인트라 이거지 아 아 손아빠 밑에 길있는거 아니야? 여기 확실해? 밑에 길있는거 아니냐고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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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사 끝났구만 chem sir 뾰 아 쟤 서로서로 도와요 자 누가 손가락 체력이 떨어지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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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칠 것인가 누가 지칠 것인가 300초 동안은 거뜬히 할 수 있어 금방 아 근데 핑크 이거 독종인데 상당히 쓸데없다 쓸데없는 짓이야 빨리 포기해 뭐가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잡고 있지? 핑크랑 루이지가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아 마리오 개꿀 마리오도 부럽고 여기 힙 빠졌쇼 아이 비켜 아이 비켜 음 어차피 너도 뺏긴다 그거 공수교대 크크로이치 여기 있지 250초동안 버튼 누르는 게임 2차전 거고 아아 근데 절대 길이 안 뚫리겠구만 아으hhh 아 또 할까? 아 updates 아어우야야 진짜 quin' stance 내가 잡아올게 오케이 억울해? 뭐가 억울할까? 형 형 방송 보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열심히 해서 삼성 합격해서 축하해줘 그리고 형이 얼공 방송 때 피지 말라던 담배 결국 피게 됐어요 이게 진짜 사람새끼들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공수 교대를 필사적으로 막는 모습이다 아 왜 우리만 개고생이냐고 쟤네는 가만히 있는데 오케이 아 니가 해 니가 해 아 니가 니가 해 아 니가 해와 아 니가 해 그렇지 밀어 오네 오케이 빨라 흐읗 흐 플레이어 인성은 둘째치고 맵작성자부터 욕해야한다 빨리 와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솔직히 이정도 인성맨들은 죽으면 평생 슈마맨 이런 개똥냐만 하는 벌을 받아야한다 오오 밀린다 마리오 뒤에서 밀어 밀린다 세게 밀어 세게 오케이 오케이 그중 다섯 명이 쓰레기라는 그 게임인가요 이거 어떻게 안 밟힌거지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안돼! 그 자리 뺏긴다 개 자식들 이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 정지상에요 실제로 한 말 그래서 S랭크에 S가 원래는 사탄의 S란거지 크크로그르 박물관 흐으으으으으으으으악 이츠 아하 아잉 이거 왜 좋아요 누르냐? 4탄 승리 오케이 나의 승리 흥 아! 호호호호 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두더지 으아 안돼!!! 어 으어 안돼! 안돼! 으어 안돼 안돼! 안돼! 어휴 됐다다다다 왤케 어려워? 왤케 어려워? 왜이렇게 어려워? 이 느낌은? 침착했다 좋아해요 린피트 요즘에 40만원 하던데 저는 못사겠고 두루님이 40만원짜리 갓겜 린피트 해주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어떻게 된거야 아 뭐야 나 왜 내려줬어 아 아 나도 나도 갈거야 아이씨 나도 탈거야 지금 뭐가 쑥 지나가는데? 아싹 나와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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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시작 지점 문으로 가보자 오늘도 사이가 참 좋네요 다가보자 아하 나갑니다 아 안맞아주구요 어어 루위지바라 쓰읍 안되에에에에 으억 vy 오늘 방송 혹시 잠시 멜로디 어허허허허허허허 어어허허허 어허허허허 휴 후우 와 저놈 판다 안봐 어우 똑똑해 크흐흐흑 흐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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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었냐? 먹었네? 이거 왜 아직 안 먹었냐? 이것도 일처리가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왜 이렇게 느려? 끝! 어이 미치! 어? 잠깐만 바로 들어갔다 아 꺼져 아 꺼져 아 꺼져 나도 박지 못 에어어어어어어어 아 쯔어 어메 아 빅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망할 아 다쳐먹냐 이 돼지야 어 뭐지 어떻게 해야되지 어어어어어어 이런 이런 아 이거 맞붙으면 되는데 이거 맞붙으면 되는데 알겠는데 알겠는데 그렇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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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들어와 왜 안들어와 안들어와 뭐해 오오오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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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흐흐흐흐 änn 여녓 흐흐흐흐흫 아어 아어씨 ò터가 아어어어 아 depressed 아 시속아 와아 시속아 와아 그거를 그거를 나 끄집어내 올려? 하아씨 상상도 못했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구 아 그거 못치면 어떡해 하하하하하하 망했잖아 아니 내가 갈 때 하필 가시가 나와있어 아아 정말 제발 이것도 아니나보다 제발 흠 흠 죽어라 아 아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어허? 눌러! 눌러 애들 줄게 저 줄게 으아아아악! 아아아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이스 으하하하하 못 오겠구만 들어간다 오늘 보니까 못 올 거 같아 와아 요걸 보내네 아이 좋아 이거 실력승이야 내가 만약에 루이즈였잖아요 저거 다 피했어 노란 가시만 딱 밟으면서 갔기 갔기 때문에 나는 온오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에요 실력패네 저거 능지 30%만 상승해도 7000점 가능할 듯 어 이게 버섯이네 한마가 아니라 아 망했다 또 한마레메 임마 아이씨 아이씨 또 동전을 다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동전을 다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 오 오 problems 진짜 때림직하게 생겨가지고 아우 이씨 뭔가 저 아가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고 난 여기 뭐가 이렇게 많아 어 나 왜 세이브 못찍었냐 어 밑에 뭐야 나이스 어이가 없었는데 어 오 좋다 여기 좋다 빽빽 소리 나죠 침착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침착을 못하고 있어요 침착을 침착을 못하고 있어요 침착을 historically 침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침착